가정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안마의자가 이제는 기업 임직원들의 복지용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안마의자 시장 1위 바디프렌드는 선제적으로 B2B 거래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B2B 거래의 확대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업계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용 아이템으로 인식되던 안마의자가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임직원 복지를 위한 복지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1위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NH농협생명부터 기하까지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공급한 안마의자는 2,600여 대. 업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청과 시청 등 정부기관 공급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발빠르게 기업 고객을 늘려나간 결과 바디프렌드의 B2B 거래 규모는 대폭 성장했습니다. 전년도 전체 B2B 매출 대비 올해 6월 첫 주 기준 바디프렌드의 B2B 거래 규모는 154% 성장했습니다. 올해 전체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기업 거래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게 바디프렌드의 계획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회사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커스터마이징 안마의자들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B2B나 B2G 사업을 확장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기업 거래를 늘리는 전략은 커스터마이징. 거래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안마 수요가 높은 부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도 안마이자 사용이 가능토록 발바다 안마부를 제거한 바디프렌드 코닉 기아 에디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2B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코지마와 세라잼 등 후속 주자들도 기업 고객 관리에 힘을 싣는 상황. 바디프렌드의 선제적 B2B 영업이 속도를 내며 안마이자 시장 전반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